네, 저는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마티노 이와 친구가 있습니까? 있을 것 같아요. No, I'm single. Single, single? And, well, now we're at the Star King. I would like to ask one of the celebrities to dance with me. A small piece. 네, 저는 안타깝게도 아직 솔로인데요. Star King에 온 기념으로 아름다운 파트너를 한번 직접 돌려보고 싶습니다. 얘도 싱글. 라이도, same thing. 라이도, 비트, 비트, 비트. Welcome to Korea. Okay, ready? Start! 출발! 이야, 출발! 자, 은지 경고 경고. 자, 은지. 디자이너 언니 왜 화났어요? 마틴 좋게 봤는데 벌로다. 벌로다. 어후. I couldn't beat you. I couldn't beat you. 죄송합니다. 선생님. 죄송해요, 조금만 쉬세요. 은지 양이 전혀 택부에 대해서 지금 모르거든요. 저는 춤을 배워본 적이 없어서 저희 안무가 외에는. 가능할까요? I'm a good teacher, so let's try to make it happen. 이걸 하게 됩니다. 와우! 저 발끝 봐요 발끝!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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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우리 은지가 한다고요? I'm going to stand behind you. You're just going to fall. And the moment you go off the ground. I'm going to erase? Yeah, I'm ready. 와! 와우! 야, 표정 어떻게 하니? 표정 어떻게 해? 어떻게 해, 다리를! 다리를! 와우! 진짜? 와, 은지 씨 재밌어요? 완전히... 은지 씨 표정도 되게 재밌었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은지 씨 표정도. 근데, 겨드랑이가 진짜... 여기 아프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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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드랑이가 왜요? 왜? 쓸렸어요. 코리아, 코리아 패션 이스타. 오리엔탈 신빈아. 인수배래요. 나도 인수배래요. 열어줘야 돼. 열어줘야 돼요. 열어줘야 돼. 여기 어디서 뉴욕 할 수 있어요?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 OK. I'm ready? Are you ready? What's going on? 아유! 아유! 연, 다운.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Champions 아니 근데 솔직하게 돌릴 때 몇 바퀴까지 돌릴 수가 있는 겁니까?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어서 몇 바퀴까지 돌릴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예전에 그 저희들이 돌리고 살사 팀이 오셔가지고 30바퀴 이상을 돌리고 가셨는데 네 맞아요. 혹시 그 30바퀴 이상을 돌릴 수 있는지 일단 30타임을 위해서 한 번 특별히 도전해 보겠는데요. 그냥 단순히 돌기만 하는 건 너무 쉬우니까 저희는 마리에를 머리 위로 튼 다음에 30회 이상 돌아보겠습니다. 최고 돌리고 댄스 팀이 스타킹 무대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도전! 여러분 기대되십니까? 큰 박수로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돌리고 기네스 도전합니다. 자 스타트! 자 머리 위에 올리고요. 자 이제 돌아갑니다 하나. 자 머리 위에 든 상태로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자 17바퀴. 자 기네스 올라갑니다. 23! 23에서 26! 최대 14! 가장 isot всего 16! 여덕! 서른 네모로 갑니다! 23! 자 과연! 서벌은 일곱 개 솔 Geral hump! 오우! 오우. 몰라요. 잠시만! 이게. 그냥 돌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들고 돌리기 때문에 힘과 어지러움이 동시에 지금 올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해서 37개 최고 기록이라고 얘기해 주세요